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올 한해 많이 힘드셨죠? 2022년도에는 차츰 나아질 것이니까 다들 조금만 참으시고 힘내시면 좋은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. 모두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동 제자가 2021년 신축년의 구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피해를 겪고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2021년에는 또 어떤 구분이 예언이 올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에는요. 왜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어두운 일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거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귀를 틀어막아야 될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요. 나라에 또 위기가 한번 옵니다. 이 코로나 이외에는 또 다른 질병이 또 들어와서 또 이 바이러스도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또 희생이 될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. 나라에는 또 큰 변화가 생깁니다.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정권이 교체되니 많이 이런 난리가 나는 그런 형국입니다.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죽어나가고 막 시끄럽고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게 보이고요.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게 슬프게 하는 게 보여집니다. 굉장히 마음 아파요.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데 너무너무 슬프다.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우리 2021년에는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또 힘들어지나 싶어서 이렇게 동자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.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나 마음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가라앉고요. 우울증 같은 게 또 계속 많이 또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2022년에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올 한해 많이 힘드셨죠? 실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2021년에도 구분이 그렇게 길하지 않다고 하십니다. 2022년도에는 차츰 나아질 것이니까 다들 조금만 참으시고 힘내시면 좋은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. 모두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2년을 위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시고 다들 기운 내시고 힘내시면 굉장히 좋은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. 2022년은 2021년을 위한 과정 2021년을 위한 공장